안녕하세요. 엄태현입니다. 최근에 스마트폰의 전문 사진 기능들이 많아지면서 스마트폰으로도 조금 더 좋은 사진들을 찍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냥 사용하시게 되면 원하는 사진을 얻지 못할 확률이 높은데요. 이는 노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원하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노출의 세 요소인 조리개, 셔터속도, 그리고 감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출이란 카메라의 렌즈를 통해서 빛을 얼마나 노출시킬 것인가를 의미합니다. 노출은 조리개 값, 셔터속도, 그리고 감도의 조합으로 결정되고 사진의 밝기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 노출의 세 요소 중 조리개부터 하나씩 파헤쳐봅시다. 조리개는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빛의 양을 제한하는 구멍으로 우리의 눈의 동공과 같이 그 크기에 따라서 빛의 양이 달라집니다. 렌즈의 조리개 수치를 f 값이라고 부르는데요. f와 숫자를 조합해 f1.2, f1.8, f5.6, f16처럼 표현을 합니다. 이 숫자들은 렌즈의 실제 초점 거리를 조리개의 지름으로 나눈 값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간단하게 조리개가 닫혀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럼 f1.2가 더 많이 열려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f16이 더 많이 열려있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f1.2가 더 많이 열려있는 것이고요. f1.2가 조리개가 더 조여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f1.2와 f16 중에 어떤 것이 더 많은 양의 빛을 받아들일까요? 네, 맞습니다. 조리개가 더 많이 열려있는 f1.2가 f16보다 더 많은 양의 빛을 받아들입니다. 그럼 조리개를 어떨 때 개방해야 되고, 어떨 때 조여야 할까요? 빛이 적을 때, 즉 어두운 상황에서는 조리개를 개방하는 것이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고, 빛이 많은, 즉 밝은 상황에서는 조리개를 조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빛의 양에 따라서만 조리개의 개방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리개의 개방 정도는 피삭의 심도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이 말도 좀 어렵죠? 피삭의 심도란 영어로, Depth of Field로 사진에 초점이 맞는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 중 인물 사진 모드 같은 기능이 있죠? 네, 이 기능이 바로 피삭의 심도, 즉 초점이 맞는 범위가 매우 좁은 아웃포커싱이 된 사진을 만드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경은 흐리게 다 날아가고, 초점이 맞은 인물만 선명하게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효과는 조리개가 개방이 되면 될수록 그 정도가 심해집니다. 반면에 풍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얼리까지 초점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피삭의 심도가 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리개를 조여야겠죠? 우리가 물체를 흐릿하게 볼 때 눈을 찌푸려서 이렇게 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어두운 환경에서도 초점을 풍경 사진처럼 처 멀리까지 맞게 찍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는 분명 어두운 환경에서는 빛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조리개를 개방해야 한다고 했는데, 또 조리개를 활짝 개방하면 초점이 맞는 범위는 매우 좁아질 건데 말이죠. 노출이라는 것이 아까 조리개, 셔터속도, 감도 이 세 요소로 구성이 된다고 했죠. 이제 셔터속도를 얘기해 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다시 생각해 봅시다. 셔터속도는 카메라에 셔터가 닫혀있는 상태에서 열리면서 카메라가 빛을 수용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름만 보면 셔터가 움직이는 속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시간 개념이기 때문에 단위로 Second, 즉 초를 사용합니다. 즉, 1세컨드는 1초 동안 카메라가 빛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100분의 1세컨드는 100분의 1초 동안 카메라가 빛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번에도 아주 쉬운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1초 동안 빛을 받아들이는 것과 100분의 1초 동안 빛을 받아들이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빛을 많이 받아들일까요? 네, 맞아요. 1초 동안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아까 우리가 딜레마에 빠졌던 그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초점을 저 멀리까지 맞게 찍고 싶어요, 우리는. 그러면 우선 아까 말한 것처럼 조리개는 좀 조여야겠죠? 예를 들어서 F16까지 조리개를 조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셔터 속도가 무엇인지 알고 어떤 상황에서 사용해야 할지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셔터 속도를? 네, 셔터 속도를 조리개를 조여준 만큼 길게 해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1초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두운 환경에서도 충분한 밝기와 우리가 의도한 초점의 사진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어? 그런데 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찍으려는 사진에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셔터 속도를 1초라고 설정해 두었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네, 셔터가 열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찍고 있는 피사체들이 움직이게 되면은 그 움직임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다 남게 돼요. 반대로 셔터 속도를 빠르게 하면은 우리가 일명 순간포착이라고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셔터 속도를 1,000분의 1이라고 했을 때 웬만하면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정지된 상태로 이렇게 카메라를 찍힐 거예요. 또 셔터 속도가 느리면 피사체 말고도 이렇게 카메라를 잡고 있는 우리의 손과 몸이 움직이면서 이 움직임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전달될 거예요. 다시 우리가 아까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죠? 일단 우리가 원하는 초점을 얻기 위해서 조리개를 조여주었고 셔터 속도를 1초에서 1,200분의 1초로 수정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원하는 사진보다는 조금 어두운 사진을 얻을 확률이 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다행히 우리에겐 노출의 마지막 요소인 감도가 있습니다. 감도는 말 그대로 필름이나 카메라의 센서가 빛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 정도를 의미해요. 감도는 ISO와 숫자의 조합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숫자가 낮을수록 빛에 둔감하고 높을수록 빛에 민감해요. 예를 들어 ISO 100은 ISO 400보다 빛에 둔감하고 ISO 1600은 ISO 400보다 빛에 예민합니다. 그만큼 민감하다는 거죠. 이때 빛에 민감하다는 말이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간지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친구에게 간지러움을 태운다고 생각해 보죠. 간지럼에 둔감한 친구는 즉 감도가 낮은 친구는 아무리 간지럼을 태워도 아무 반응이 없을 거예요. 그냥 무표정의 대로 있고 오히려 짜증을 내겠죠. 반면에 간지럼에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친구는 몸에 손가락을 대기도 전에 자지러져서 쓰러질 거예요. 감도도 똑같이 숫자가 낮을수록 빛이 많아도 상대적으로 좀 덜 밝은 사진이 나오게 되고요. 숫자가 높을수록 적은 빛으로도 보다 밝게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두운 환경에서는 어떤 감도를 선택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어두울 때는 높은 감도를 사용해야지 적은 양의 빛으로도 조금 밝은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밝은 낮을 때는 낮은 감도를 사용해도 되고요. 이렇게 빛의 양에 따라서 감도를 선택해서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무조건 높은 감도로 찍는 것이 좋은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높은 감도로 설정해둔 다음에 밝은 상황에서는 조리개와 셔터 속도로 노출을 조절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더 간편하지 않을까요? 네, 아까 조리개와 셔터 속도가 노출을 조절하는 것 외에도 초점 범위, 그리고 피사체의 움직임에 영향을 준 것과 같이 감도도 노출 외에 또 다른 영향이 있습니다. 바로 노이즈인데요. 감도가 적을수록 노이즈가 적고 감도가 높을수록 노이즈가 많아집니다. 사진이 거칠어진다는 거죠. 마냥 높은 감도로만 사진을 찍으면 안 되고요. 여건이 되는 한 최대한 낮은 감도로 찍는 것이 사진 퀄리티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노이즈까지 의도한 것이다 라고 하면 원하는 대로 찍으시면 됩니다. 이제 아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두운 환경에서 처음 멀리까지 초점이 다 맞고 피사체의 움직임이 정지된 듯한 사진을 원한다. 그러면 아까처럼 조리개를 조이고 셔터 속도를 빠르게 하면 일단 되겠죠. 그렇게 하면 사진이 어두울 확률이 큽니다. 그럴 땐 감도를 원하는 밝기까지 높여주면 돼요. 물론 노이즈는 좀 생기겠지만 말이죠.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일단 정리 한번 해봅시다. 노출을 결정짓는 세 요소에는 조리개, 셔터 속도, 감도가 있습니다. 조리개는 빛의 양을 제한하는 구멍으로 숫자가 작을수록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배경의 초점을 흐리게 합니다. 반대로 숫자가 클수록 빛의 양이 적어지고 더 깊이 초점이 맞게 됩니다. 셔터 속도는 카메라가 빛을 수용하는 시간입니다. 셔터 속도가 빠를수록 빛의 양은 적어지고 피사체의 움직임이 정지된 상태로 포착 가능합니다. 반대로 셔터 속도가 느리면 빛의 양이 많아지지만 손에 의해 카메라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지고 피사체의 움직임이 그대로 반영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감도는 카메라가 빛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 정도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감도가 낮을수록 빛에 둔감해서 낮에 적합하고 노이즈가 적습니다. 반면 감도가 높을수록 빛에 민감하고 어두운 환경에 적합하지만 그만큼 노이즈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날씨가 매우 화창한 날, 여러분은 친구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사람이 어마어마하겠죠? 친구에게 사진을 찍어주고 싶은데 친구는 배경에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게 싫다고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좀 흐리게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날이 맑으니까 감도는 좀 낮게 설정해도 될 것 같아요. 빛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배경에 따른 사람들의 얼굴을 조금 흐리게 하기 위해서는 조리개를 조금 열어야겠죠. 셔터 속도는 친구가 좀 선명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흔들리게 사진을 찍지 않기 위해서 적당하게 맞춰주면 됩니다. 아마 밝기에 따라서 셔터 속도를 조절하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분의 1초 혹은 밝기에 따라서 500분의 1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노출의 세 요소들은 모두 유기적으로 작동합니다. 밝기 자체는 마음에 드는데 피사개 심도 문제 때문에 조리개를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동시에 셔터 속도와 감도도 함께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두 사진을 한번 볼까요?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는 노출일까요? 네, 노출의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도에 따라서 노출을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곧 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원하는 사진을 얻을 때까지 노출을 달리해 보면서 그리고 같은 노출이더라도 조리개, 셔터 스피드, 감도 이 세 요소를 서로 달리하면서 찍어보세요. 그렇게 해야 노출에 대한 감을 치울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사진의 노출에 대해서 공부해 보니 어렵지 않죠. 다음 시간에는 스마트폰으로 노출을 조절하면서 원하는 사진을 의도대로 찍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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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